이때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, 막 소풍이나 수원여행 같은 거? 그런 거 한 번도 못 남았어요. 우와! 아, 나 진짜 못 보겠어. 야, 진짜 저렇게 생겼어? 어머, 너 저렇게 생겼어? 어머, 못 보겠어! 곧 익숙해질 거야, 나 처음에 그랬어. 수원여행 간 다음에... 어, 공유림이다. 왜? TV에 나오는 사람, 거리감 느껴져. 그럼 다시 좁혀야지. 아, 진짜 뭐야? 아, 진짜 뭐야? 뭐야? 어, 우리 나온다! 어? 나 나온다, 나! 나온다, 나온다! 뭐야? 나 지나갔어. 이제 안 나와? 응? 야! 우리 전에 미리 봤는데, 너 이제 안 나와. 너 좁네. 나 데뷔하는 순간. 안 보여, 나와! 이제 와서 유성 까는 거 좀 오바겠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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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